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저하고 함께 인사이드 다섯 번째 책을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앞에서 1, 2, 3, 4 그 다음에 저하고 5 하나 더 남았습니다 6까지 이제 해야지 모든 과정을 마치시게 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해를 하다가 보면 많이 힘 빠지고 읽을 내용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떨까요 침체기?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아이스크림 이름에도 그런 게 있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31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조금 지겹거나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가 있게끔 파트를 갈아타세요 7 조금 지겨우세요? 그러면은 파트 2 한번 하시고 파트 2 좀 알 것 같고 그러면 5 갈아타고 5 했다가 6 또 6 했다가 3, 4 하고 가장 쉬운 또 파트 1으로 기분 좋게 다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정 관리도 마찬가지로 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는 정말 점수가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 대신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거져나온 점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LC하고 RC의 점수가 아마도 LC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RC가 그다지 LC 점수를 뛰어넘는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LC가 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 되는 거는 LC는 일단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RC가 좀 안 나오는 게 강국이 또 우리 한국 학생이 문법이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그 잘하는 학생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의 문법과 어휘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때 또 막 이제 힘든 거예요 성장통 겪고 막 그러면 쭉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거를 넘으셔야지만 여러분 고득점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독해를 지난 시간까지 좀 많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챕터 13 하프 테스트를 제가 풀어드릴 텐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독해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부분이 약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8.5하고 8.6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일단 5번 문제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보고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변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있죠 그렇죠? 자 쉼표 앞에 부자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관용구로 굳어져 버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관용이라는 표현 아시죠? 관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야 돼요 암기 무조건 암기 그냥 묻지마 암기 제가 그러는데 자주 쓰는 게 자주 나오고 굉장히 무너체틱하고 그렇게 안 쓰는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자 뒤에 거까지 뭐 봐도 딱 답은 보이긴 하는데요 무슨 무슨 speaking most speaking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material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hastily speaking 막 급하게 얘기하기 mostly, modestly, effectively, broadly speaking 자 어때요? 듣기에도 좀 많이 들어본 게 있죠 broadly speaking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자 네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maturity 뭐래요? that we use at our production facility 자 이게 이거를 수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앞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가 가장 문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장이 막 뚱뚱해지죠 그쵸? 또 막 짧은 문장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읽히는데 문장이 막 이렇게 뚱뚱해져다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 못 찾아요 주어 동사를 못 찾아요 그쵸? 주어 동사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요 자 1번 전치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말 그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자 제가 번호를 붙일게요 2번 자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은 뭐가 시작을 알릴까요? 관계대명사가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줄인 게 있어요 형용사구 짧게 쓸게요 형구 자 이거는 보통 ing나 이 과거분사의 pp가 그 시작을 알리고 또는 형용사가 그 시작을 알려요 자 네 번째 2부정사구 여러분 2부정사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죠 명사적, 부사적, 허용사적 그럼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드리는 건 허용사적이에요 그 퀸의 노래 아시죠? 명곡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그게 to love과 somebody를 수식하는 그런 식이에요 허용사적 용법 그래서 명사로 수식하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여러분 잘 잡히잖아요 그럼 뭐가 잘 보이게요? 주어 동사가 잘 보입니다 또 뚱뚱한 문장이 뼈대만 싹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하고 글 쓸 때는 많이 많이 쓰세요 약이에요 약 그런데 독해하고 듣게 할 때는 막 쳐내세요 왜? 뼈대가 중요하면 그 내용을 빨리빨리 듣고 그 내용을 중요한 주어 동사를 빨리 잡아야지 얘네들이 막 방해한다고요 보세요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얘가 주어예요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2번 허용사적이네 그래서 뚱뚱한 문장을 살짝 삭 빼면 결국에 이거예요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얘는 1번의 전치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조금 더 간소하게 보게 되면 문제가 쉽고 정확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broadly speaking 이 정답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사용하는 material이 네 가지 타입이 있다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이럴 뜻이에요 Generally speaking 들어보셨어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말하는 거 뭐죠? 특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막 하는 거 Frankly speaking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회화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Frankly speaking은 보통 좀 편집글? 회화에서는 조금 등장은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이 broadly speaking이 답이 됐어요 자 6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high, higher, high, star, highly 딱 보기 보면 무슨 문제인지 눈이 채셔야 됩니다 자 무슨 문제? 비교 구문 문제예요 자 그럼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단서예요 여러분 비교급이 있다고 꼭 대니 와야 될까? 필수관계? 얘가 있으면 얘가 꼬온다? 아니에요 오면 좋지 근데 이게 있다고 얘가 꼭 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대니 있다면 꼭 비교급이 와야 된다? 자 이거는 맞아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릴 때 이렇게 틀려요 빨리 푸는 학생들 이즈, 비동사, 뒤에 형사 넣어야지 하이, 정답, 일고 이를 못 보아서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니 있으면 반드시 모로 예로 가셔야 됩니다 최상급은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자 최상급은 정관사, 더나 소유격이 앞에 있을 때 최상급이 정답이 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자 또 보기를 이렇게 홀드세요 자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양보, instead 얘는 부사예요 자 despite은 뭐죠? 이건 전치사입니다 rather than은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비교급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특징이 rather than 뒤에하고 앞에 있는 게 같은 성분이 이렇게 나란히 올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한번 갈까요? 한번 해석으로 갈까요? 해석 정석으로? 자 Hamilton Electrical was rewarded the contract 자 이게 사형식이 송태가 됐으니까 Electric 회사가 contract, 계약을 받았대요 Other company were more qualified 자 다른 회사들이 더욱더 qualified가 됐대요 자 내용이 어때요? 반대네 그쵸? 자 이렇게 내용이 반대니까 정답은 A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정석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맨날 뭘 찾아라 그래요? 쉼표 자 두 번째 절의 수와 동사의 수가 같은지를 파악한다 거의 이 두 개에서 다 문제가 풀립니다 쉼표 없네요? 자 동사는 있네요 하나 둘 있죠? 그럼 여기는 접속사 짜리입니다 자 접속사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A밖에 없어요 다른 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법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런 문제를 G로 푸는 거예요 V로 보이지만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Vocabulary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 gram으로 풀 수 있는 3초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쭉 훑었더니 자 부사의 어휘 문제 자 부사의 어휘 문제 자 어휘는 할 수 없어요 그쵸? 부사 특히 어휘는 자 뭘 수직하는지를 좀 보고 그거랑 맞는 거를 엮어서 어감이 좋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could 뒤에 들어가는 부사는 얘를 수직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쵸? 자 그럼 해석 쭉 가볼까요? ABCD 일단 해석 나오죠 Without working 자 여기서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Many audience members 많은 audience 멤버들이 could hear the speaker 어 안되겠네 요거를 봐야되겠네 Without working microphone 자 without은 없이죠 그러면 작동하는 마이크로폰이 없다면 많은 audience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honestly 솔직하게 거의 뭐뭐 않게 친절하게 들어 forcibly 강요하면서 들어요 자 뭐가 맞을까요 hardly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됐고 자 이거에 힘을 실어준 건 뭘까요 without of working microphone 자 이것 때문에 hardly가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hardly를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쵸? 자 hardly가 문두에 나오면 무슨 치? 응? 무슨 치가 이뤄져요? 응? 멸치? 뭐 양치? 뭐 이런 거 말고 자 동사 주어 이렇게 어 도치가 이뤄지죠 도치 그래서 얘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사하고 주어가 이렇게 거꾸로 있다라는 건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부정부사 몇 개 안 되는 손꼽히는 그런 거를 정답을 빨리 찾아주는 것도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 뵙게 되는 문제일 거예요 자 다음 문제 11번 자 이거는 대명사의 무슨 문제? 격 문제 그쵸? her, hers, herself, she 자 문장을 올라가서 주변을 일단 보세요 주변 자 일단 얘가 있고 자 앞에 동사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쵸? 우리가 격은 하나, 이가 빠지듯이 여러분 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가 이렇게 가지런히 근데 얘가 빠졌다고 빠졌다고 그 얘 빠진 이를 뭐 갖고 푸는 거예요? 요거 맞추려면 이 앞에나 이 뒤에 이를 보고 여기 빠진 이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 제기대명사 생각나시죠? 제 제는 무슨 용법? 강조 용법 귀는 무슨 용법? 필수 용법 이거는 주어하고 동사가 돌아오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같은 동인 인물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이가 빠진 게 아니에요 왜? 있을 게 다 있으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격 넣어야 되고 이 뒤에는 뭐 아무것도 있지도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세요 Penny statement illustrated 자 문장 끝났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있을 거 다 있네 그러면 모처럼 불리는 무슨 대명사 얘가 부사랑 똑같아요 왜? 강조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I love you myself 내가 자신이 널 사랑해 좀 어때요? 한 번 더 쓰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제 용법이 부사 용법 같다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사와 같은 제기대명사의 제 용법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문장이 완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쭉 봐야 돼요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동사 보고 푸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타 동사 보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이가 하나 빠져져서 빨리 푸는데 이거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완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지만 부사짜리 같은 그런 제기대명사의 제 용법을 푸는 게 약간 다른 문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몇 번 겪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2번 넘어가죠 permission, 허락, foundation, 재단, introduction, 소개, assess, 적분, 권한 자 해석으로 갈까요? digital subscriber, digital 구독자들, 확인, 받습니다 자 뭘 받는지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겠고요 to 전치사 자 뭐해? online archive of every article ever published in our magazine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몇 번 해볼까요? 수식 없고 문장 뚱뚱하게 만드는 거 자 published in our magazine에 기재가 된 article 자 이게 3번의 효용사 9예요 그러면 4를 쏙 빼보면 이렇게 돼요 subscriber,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이렇게 해서 1번의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것도 1번의 전치사고 자 그래서 문장이 지금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digital subscriber will gain 어쩌고 그 다음 뒤 거는 다 수식 없고 됐죠? 자 여기서 해석으로 푼다니까 제가 끝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digital subscriber will to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모아둔 그런 공문서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아래글은 매가진에서 이미 출판이 된 거래요 자 gain permission 여러분 이걸로 연결하셨어요? gain permission 그럼 from을 썼어요 누구로부터 받는 거 foundation 재단을 받을까? 펀딩을 받지? 이것도 어디서 갔다 오는 출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introduction을 받는다 그러진 않죠? 자 assess 사용 권한 접근을 받는다 D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지 마세요 어떻게 풀기? 얘가 정답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전치사의 힘이에요 자 우리가 assess라는 단어는 동사일 때는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온다랬죠 그쵸? assess the building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assess the file 그 건물의 사용 권한 접근을 갖고 있어서 접근합니다 근데 얘가 명사일 때 to를 붙일 수 있다는 건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to가 따라다닙니다 assess to 그래서 to를 붙일 수 있는 명사 찾기가 훨씬 빠르죠 그럼 D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거 하나 더 있죠? solution 이거 학생들 너무 틀려요 solution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전치사 문제를 역으로 내요 그러면 해결책 이래놓고 about를 할래? 아니면 언을 할래? 그래요 solution to네요 자 이렇게 그럼 about solution to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우리 말로 해요 무엇에 대한 해결책 about 좋아 정답 이름은 틀려요 영어식으로는 어디의 해결책으로 갑니다 solution to assess to 또 뭐 있어요? to 붙이는 거 exposure exposure to 어디에 노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to하고 붙는 전치사의 시리즈가 쭉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로 해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13번 가죠 자 이거는 지금 to, to가 두 개 끝나는 게 있고 more, over, 접속 부사, as well, as 이렇게 품사 이름이 쭉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in order to는 뒤에 뭐 붙이죠? 동사 원형을 붙입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부자적 용법하고 똑같아요 뭐뭐하기 위하여 according to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명사가 오죠 동명사, 명사 자 more, over,은 얘는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 혹은 부사 자 as well as는 뭐예요? 얘는 상관 접속사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상관 접속사 뭐랑 똑같아요? not only 자 a 뿐만 아니라 but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얘를 b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얘를 뒤에다가 a를 써요 이게 바뀌어요 자리가 왜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어는 but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서 자 이게 벗이 없죠? 그럼 먼저 쓰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하셨어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걸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일단은 뒤에 단어를 보면은 오답이 잡히겠네요 a new dryer a new dryer 앞에가 washing machine 아 이거 병렬구조네 그쵸? 앞에하고 뒤에가 가전제품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뒤를 병렬구조로 놓은 등위접속사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등위접속사 뭐라고요? 데칼코마니 이게 나비 찍은 것처럼 똑같은 게 이게 이쪽 이쪽 오는 거 자 이거의 서브 카테고리가 뭐였어요? 이게 상관접속사였었어요 밑에 서브 카테고리 그럼 상관접속사도 이쪽과 이쪽이 같은 게 온다? 예스 자 명사왔네 명사왔네 상관접속사 정답 D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해석하면 시간 낭비 공부할 땐 해석해야 되고 자 10번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일 6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네 문제 다 갑니다 오늘 16, 17, 18, 19번까지 해서 보시는데 제가 한 문제씩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16번 문제입니다 The mayor announced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대니아를 발표했대요 The city 그 도시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소속해 있는 도시가 플랜투브 정사하는 걸 계획한대요 Have the new rapid transit bus line 그 다음에 어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가 들어가는데 어... 자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가 여러분들이 have를 이렇게 보고 transit bus line을 보는데 여기가 다 뭐예요 지금 pp에요 pp 그쵸? 다 pp죠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될 게 이거는 have something pp 자 이게 무슨 동사 사역 동사예요 사역 여러분 사역 동사는 되게 중요한 동사예요 동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툭 튀어나와요 나 사역 동사입니다 나 감정 동사예요 나 지각 동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얘네는 나 다른 동사랑 달리 취급해줘 이런 게 있어요 예 일에 대한 좀 남다른 개념이 있는데 어... 성 같은 거 보면 알아 스미스 대장장이 또 뭐 티나 터널 터널 뭐 광부 이래서 자기 이름의 직업을 넣는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 영어권 문화에서는 굉장히 일에 대한 소중함을 좀 어... 가 있는데 자 이 사물을 자기가 하는 것과 당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나 머리 잘랐다 어떻게 해요 I cut my hair 자 이러면은 내가 여기 거울 보고 이렇게 머리 자른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능동으로 근데 내가 안 자르고 미용실 언니가 잘라줬어 I had my hair hair 그 다음에 cut 이렇게 쓰죠 여기서의 cut은 동사 원형일까요 여기서는 이가 pp예요 컷컷컷 여러분 정규 과정 밟았으면 350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new rapid transit bus line이 run 이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run, ran, run의 pp입니다 그래서 답은 b 정답이 돼요 왜? 트랜지 버스가 run을 하는 거지 캔슬돼요 repaired 돼요 라인인데 어떻게 repair돼요 respect 점검 된다 자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by December까지 운영이 되게끔 하는 거에 계획을 한다라고 해서 자 답이 b가 정답이 된 문제였었습니다 1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중간에 접속사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자 이게 다 접 접 접 접 다 되죠 얘는 전두되네 전치사 자 이 as if는 좀 특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as if하고 as though하고 어떤 특징이 있죠 얘는 양 가정이에요 가정 sorry 가정법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데 마치 뭐 뭐 있냐 이런 표현이 있죠 너가 내 아빠도 아닌데 마치 내 아빠처럼 행동하는구나 이런 거 as though you were my father 이래서 주로 과거 동사가 옵니다 자 since가 되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올라가서 보면은 답이 굉장히 허락이 보여요 자 해석 가까이 또 the project has been beset by problem it first began twenty months ago 자 그 프로젝트가 twenty months ago에 시작이 됐대요 그 다음 그 프로젝트가 problem에 의해서 beset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과거 동사와 여기 앞에 있는 현재 완료 시에 갖고 금방 since를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since 자 주어 뒤에 과거 동사 시제가 과거 동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have plus pp 자 하나 더 있죠 since가 전시사일 때는 어떤 시점 과거 시점 이렇게 오고 have plus pp 하나 더 있죠 for 기간으로 가고 싶다 그럼 for 기간 뭐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have plus pp 이게 가장 좋아하는 현재 완료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에어도 어때요 5처럼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we have worked out a deal with the bus 자 그 다음에 to make a repair mayor 이 사람이 told repel한테 이런 press 자 기자회견 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일단 버스가 왔는데 with bus의 deal이냐 아니면 이 버스를 만드는 제조업체냐 여기는 일단 to 부정사가 여기서 끊어지니까 명사가 마무리를 해야 되죠 자 명사 찾으세요 manufacturer 명사네요 그렇죠 manufacturer 얘는 동사도 있고 제조라는 그런 명사도 있습니다 아니고 아니고 자 그러면 업체일까요 제조일까요 자 deal with 상대가 업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manufacturer 라는 ER이나 OR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가산명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와의 deal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9번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삽입인데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장 삽입 문제는 하나를 적절하게 내가 고르느니 이상한 거를 두 개 정도 지워놓고 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죠 그렇죠 자 그럼 올라가서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construction on the bus rapid transit bus line was completed 6 months ago 자 이 construction이 이게 또 몇 번의 뭐 아까 제가 수직없고 얘기했죠 1번의 전치사고 자 그럼 construction이 동사가 이렇게 빨라져요 이게 6달 이전에 다 끝났다 자 그러나 라는 게 집중신호죠 근데 it was delayed 자 이게 끝났는데 끝난 이것이 딜레이 된 거였대요 after the battery powering the electric buses were founded to hold insufficient charges 자 이 문제가 이제 전자 전기차인가요 전기차로 버스가 가는데 딜레이 된 이유는 이 배터리의 파워링이 좀 insufficient이 뭐야 충분하지 않은 charge이 충전이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딜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 적절하게 들어갈 그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riders have been opposite of the new buses 라고 해놓고 그러나 그러겠어요 자 이거는 너무 동떨어졌고요 service were expected to begin in one month later 자 complete 6달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춰준 거네 자 그러면 요거 건져 놓고 가요 자 C drivers have paid to undergo rigorous training 이거는 갑자기 driver 거 왜 나올까요 자 버스 driver가 엄격한 training을 다 마쳐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driver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엉뚱하게 들어갈 수는 없죠 너무 동떨어졌어요 자 D A new schedule has been developing with the additional stop 자 새로운 일정 이게 다른 stop 그러니까 추가적인 stop이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stop에 새로운 일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6month에 다 완성이 됐지만 그래도 밧데리에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자 서비스가 1month 레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라는 내용이 적절하게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 B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5하고 6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5는 계속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약간 감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서 문제를 푸시는데 어휘문제 업법문제 그 다음에 어휘업법을 답하는 문제 어휘문제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업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시고요 시간을 절약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정답을 줄 수 있는 클루가 문제 안에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클루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양보 인과관계 그 다음 역적 이 4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그 4가지 내용으로 어휘적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업법이기 때문에 업법문제는 여러분 많은 시간 쓰지 마시고요 다 해석을 안 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시험현장에서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공부는 정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령은 시험현장에서 가서 쓰셔야 됩니다 바꾸러 하시면 안 돼요 바꿔서 하시면 공부를 요령으로 하고 시험장에 가서 정석으로 문제 다 풀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은 항상 제가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해설지 다 보시고 왜 오답인지 정답인지 다 분석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RC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RC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